김경진 역전 김경진 역전 김경진 역전 김경진 역전 김경진 역전 김경진 역전 동네 바보가 역전했어요 그냥 웃지요 웃으면서 뛰어요 김경진 이 폭은 뭔가요 전세계 자 경부야 저 좀 건너봐야지 경부야 그렇지 경부야 자 세계 금메달리스트를 지금 김경진이 역전했는데 다시 신거로 재역전 다시 신거로 재역전 자 김경진 빨리 올라와야 돼 할 수 있습니다 경진씨 할 수 있어요 다 빠졌어요 신거로도 빠졌어요 자 여기서 과연 역전 김경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거로 김경진 신거로 결승전 5미터 1미터 신거로 김경진 승현 완치 자 이렇게 돼서 현재까지 장지우가 1분 10초 8하나로 가장 빨리 여기에요 여기 지금 그 제트스키도 경주 한 번 한답니다 여기 경주 준비 멋진 슛 보여줍니다 어우! 야하아하아! 질 뻔했어요 김경진 한 경고한테 와아 네 진짜 진짜 나 1위가 뻔했어요 아 이겼어야 되는데 자 이제 7라운드 유캐스 훈과 그리고 강남 두 선수 나왔습니다. 유캐스 훈 요즘에 활동이 많아요. 네 요즘 해외 활동으로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왜 갔다 오셨어요? 이제 한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남씨는 지금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활약 보이지 않았나요? 좋은 활약이요? 화려한 활약. 활약이요? 좋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뭐에 나왔었죠? 다이빙. 다이빙이 나왔었지 그러니까. 몇 미터에 있었어요? 5메터에서 뛰고 10메터에서 뛰고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일단 이름이 강남이라 강한 남자시잖아요. 저는 요즘 최근 약한 남자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강남을 이겨서 다시 강남으로 한번 발돋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과 그리고 훈. 훈과 강남. 준비. 출발. 자 강남과 훈의 대결. 자 강남과 훈의 대결. 유키스와 MRB의 대결일 수도 있어요. 자 비슷하게 첫 번째 장임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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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예. 물귀신 존에 돌입을 합니다. 노란색. 예. 노란색은 무조건 빠지게 되거든요. 안 빠지나요? 노란색은 쇼. 어. 강남 안 빠져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나요? 노란색은 쇼. 어. 강남 안 빠져요? 빠져요. 안 빠져요. 강남 안 빠져요. 우와. 강남 균형성 굉장히 좋습니다. 물귀신을 이겨냅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유키스의 훈과 강남. 훈이 크로스에 먼저 진입을 합니다. 자 훈. 자 비틀비틀 훈. 아. 압권. 비틀비틀 훈. 아. 압권. 아. 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에 충격이 좀 가해졌고요. 강남. 자. 훈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 역전 존재죠. 역전합니다. 자 강남. 아헤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강남이냐 유키스이냐.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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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 훈. 강남. 훈. 안 빠졌어. 강남. 아 마지막 마지막. 훈. 강남. 아 마지막 마지막. 어 마지막 마지막.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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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일 재밌었어요. 시청자로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잡았어요 아 물신이 형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재밌는 게임 마지막에 강남이 물에 빠지면서 뒤쳤던 훈이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